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건강마마는 화학을 전공하였으며, 1975년 대학 2학년 때 우연히 니시자연건강법 책을 재판 후, 20년간 취미생활로 생명, 자연, 인체, 먹거리,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20년 전부터 생명의 본질과 원리를 찾아 생리학, 영양학, 면역학, 장래세균학, 효소, 호흡법, 동양의학, 자연의학, 아유르베다의학, 인체의 자연출입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메타건강디자인연구소를 개설하여 그동안 연구해 온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현대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키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랑방 건강강대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건강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소 바로알기 들숨과 날숨의 성분 우리가 호흡을 통해 들으마시는 들숨에는 주위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산소 21%, 질소 78%, 이산화탄소 0.03%, 수정기 및 기타 성분이 0.97% 들어 있습니다. 날숨은 산소 16%, 이산화탄소 4%, 질소 78%, 수정기와 기타 성분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숨에 포함된 21%의 산소는 우리 몸에서 5% 정도 사용되고, 날숨으로 16%의 산소를 다시 내보냅니다. 우리는 호흡을 할 때 양쪽 코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한쪽 코로 호흡을 합니다. 이때 반대쪽 코는 보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할 때 폐로 99% 호흡을 하고, 피부로 1% 호흡을 합니다. 피부를 비닐로 감싸고 1시간만 있어도, 피부로 호흡이 일어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피부 호흡으로, 우리 몸 장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피부에 분포된 모세혈관을 통해, 외부의 산소와 내부의 이산화탄소, 요소, 유독 잔류가스를 교환합니다. 일주일에 내원욕 3번, 풍욕 3번을 하면, 피부 모세혈관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 피부 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 모세혈관에 붙어있는 글로미를 활성화하고, 체액의 요산, 당, 노폐물을 배출하여, 산과 연기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건강마마 영양소 바로알기에서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영양소에 대한 영상이 시리즈로 연재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언론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